포교원이 위축한 제4기 불교 크리에이터들이 그동안의 활동 결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 크리에이터 4기 결과 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공유회에는 인스타툰을 활용해 불교 교리를 담고 있는 현미일 스님을 비롯해 불화를 디지털 아트로 표현하고 있는 불교 일러스트 작가 김동현 씨 등 7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참석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각자 자신의 콘텐츠를 소개하며 다양한 포교 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교국장 문종 스님은 불교 일러스트와 웹툰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서로 공유돼 더욱 발전하길 기대했습니다.